초록뱀 초록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 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록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록뱀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드라마를 만드는 드라마 제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sbs에서 방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청률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방탄소년단 관련해 가지고 유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엠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스카이엠엠이라고 있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바로 초록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만약에 급등을 해서 많이 오른다고 했을 때는 초록뱀이 충분히 지분법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스카이엠엠은 2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LG하학에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11월 2일 날이었죠. 공급계약 공시가 떴는데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요겁니다. 11월 2일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고 112억 규모고 2020년 11월 2일부터 그 다음에 2021년 4월 30일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6달에 걸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계약 금액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시가 이런 게 하나 또 있네요. 여기 10월 16일 날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환사체 때문에 그런 거고 전환사체보다 초록뱀의 주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파생금융 부채에 의해가지고 평가 손실로 잡히게 됩니다. 재무상에만 마이너스지 실제로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월 18일 날 어제였죠. 이 전환가액이 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조정전이 2112원인데 2107원으로 전환가액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이 말을 이 전환사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싼 가격에 팔 수 싼 가격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더 많은 수익이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환가액이 이렇게 자꾸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언제든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 가능한 주식수도 많습니다. 582만 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주식수가 이게 전환사체로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좋은 예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전환사체가 많은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전환사체가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또 유상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아니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2017년과 2018년도 이때가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33억, 마이너스 154억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부진했었다. 그리고 이때 재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전환사체라든지 또는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재무적인 안정을 위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회사 자체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 계속해서 전환사체를 발행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초록뱀이 주가가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이 재무가 조금 더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조금 괜찮다라고 보는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112억 규모의 공급계약과 그 다음에 6월 29일이었죠. 여기 보시면 268억 정도의 공급계약, 드라마 펜트하우스 이렇게 공급계약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봤을 때 내년이 좀 기대할 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펜트하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시청률이 있습니다. 시청률을 보시면 1회때 9.2%로 시작을 하는데 2회때 10.1% 그리고 3회때 11.4% 4회때 13.9% 5회때 12.9% 6회때 14.5% 7회때 14.5%인데요.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드라마 펜트하우스는 상당히 잘 만든 드라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드라마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에서 해외에서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드라마 판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잠시만요.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보시면 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